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좋은 팁이라고 하니까. 이 오픈웨어사의 제품 책임자입니다. 전부 다 해당되는 일이라긴 아니지만 한번 참조하시죠. 음성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텍스트를 쓰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스무스하게 여러분들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음성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텍스트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생성형 AI가 기본적으로 묻고 답하는 거니까 글자를 쓰는 것보다도 음성으로 묻고 하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챗집 bt를 질문 요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챗집 모든 챗봇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경향으로 가겠죠. 질문을 던진 사람의 특성을 챗봇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챗봇에게 질문만 던질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정보를 주면 맞춤형 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많은 정보가 챗봇에게 입력되면 나중에 질문을 던질 때 이것을 감안해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오픈 AI사의 제품 책임자는 챗집 bt가 당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AI의 전반적인 병향이 뭐죠? 개인화 무인화 자율화지 않습니까? 개인화된 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초보적인 단계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정 여름 챗봇하고 자기 사이에 특정 챗봇이 자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면 더 개인화된 답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유능한 사람은 저도 해보지 않았지만 gpt 빌드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에게 맞춤형 챗봇을 제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놓으시죠.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더라도. 특정 개인을 위한 개인용 gpt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챗 gpt 같은 것을 가지고 특정 회사에 맞춤형 그런 gpt를 만드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도 얼마든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제공되는 날이 오겠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파일 업로드인데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전체를 다 올리면 이 기능은 지금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전문을 다 올리게 되면 전문도 요약해 주고 분석도 해 주고 구조화도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정보만 입력한 게 아니고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같은 정보도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점점 기초 모델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대규모 언어모델이 아니고 대규모 월드모델 비슷하게 여러분들 시각 자료 같은 걸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능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 내용은 오픈 ai사의 제품 책임자가 자사 제품을 좀 더 사용자들이 원숙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건데 제가 내친 김에 채찍비트한 게 여러분들 물었습니다. 닥터 ai한테 특정 모바일 기기나 데스크탑 pc를 사용해서 특정 챗봇을 사용할 때 해당 챗봇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나온 답이 그렇습니다. 최근 주요 ai 챗봇들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재미나이하고 채찍비트는 특정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기억하게 됩니다. 채찍비트는 최근에 사용자와 나눈 과거 대화를 기억하는 기능이 있고 구글 재미나이도 기억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2024년 2월에 나온 기사인데 채찍비트가 사용자와 나눈 내용을 기억하는 그런 기억 설정 기능을 속 이렇게 출시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와의 과거 대화 내용을 기억해서 앞으로 채팅에 활용해서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늘 오픈 ai 사회 간부가 채찍비트 생산성을 높이는 다섯 가지 방법이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챗봇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여러분들 닥터 ai가 질문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던지라고 하네요. 모호한 질문보다 구체적이고 맹악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대화 맥락 유지 복잡한 주제에 대해 대화할 때는 이전 질문을 유지하면서 더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답을 얻게 되면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챗봇에 같은 질문을 던져 가지고 답을 서로 비교하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질문 유행을 조금씩 달려가 다양하게 던지게 되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다. 반복적 개선. 첫 번째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해서 더 나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굉장히 실용적인 팁이지만 저는 한 번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